잘 지냈느냐? 낯빛이 좋은 것을 보니 아주 잘 지낸 모양이구나. 전학께서는... 난 잘 못 지냈다? 네가 없는 거리 너무 조용해서 사람 사는 것 같지가 않다구나. 나와 함께 가자. 정말 약조라도 지키시게요? 상선 시켜준다 하지 않으셨습니까? 세상 어느 내관이 저런 걸 탄다더냐. 늦었지만 그날 너의 고백에 대한 나의 답이다. 너무 늦으신 거 아닙니까? 너는 항상 너무 말이 많다. 그래서 싫으십니까? 뭐... 싫게 해야 하겠느냐. 말 빙빙 돌리지 말고 딱 제대로 말씀하십시오. 늦으신 만큼 전화의 대답을 꼭 말로 들어야겠습니다. 저만 고백하고 또 이렇게나 늦으셨는데... 제대로 된 대답을 듣지 않고서야 절대... 연모한다. 나도 널... 연모한다. 연모한다. 제이아. 나도 널... 연모한다. 제이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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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